슈팅 비언 여름방학 2집 스타 특강 안녕하세요 A.O.A 막내 참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애교가 너무 없어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특별히 A.O.A 언니들에게 특급 애교를 전수받으려고 합니다 다같이 배우러 가볼까요?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각을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쪽 눈이 예쁘면 윙크? 민망하면 뽀뽀 한 번? 소개팅에 나가는데 처음 남자를 봤는데 보자마자 너무 반한 거예요. 그래서 한 눈에 저를 어필하는 애교입니다. 뿅에 뿅! 이렇게 우웅 발음이 같이 나야 돼요. 쌍뉴업과 우웅 발음의 정절한 조합. 그리고 양손을 이용해서 머리에 갖다 댑니다. 머리에 갖다 댐으로써 귀여움이 극대화되죠. 안녕하세요 뿅!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막 리액션? 인솔이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눈을 한껏 없애주시고요. 진짜요! 오빠가 멋있어요! 썸나! 남자친구에게 3초간 응시를 하는 거예요. 이 애교 스킬의 포인트는요. 그냥 고양이 눈을 하시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면 됩니다. 전화통화를 할 때 뭔가 곤란한 질문을 들었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나는 정말 귀엽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무조건 해적이 그랬죠? 응!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응! 해적이 그랬죠? 봤어! 그래서 달아있어. 그랬죠? 있다! 알았어! 알았어! 자! 지금부터 AOA의 애교 스킬 꼭 습해볼까요? 그럼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뿅! 와우! 오빠가 진짜 선배 고래 뿅!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 애교 스킬 장난 아니죠? 네, 장난 아니다! 네, 여러분! 여름방학 저희 애교 스킬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름방학은 쇼챔피언! 네, 여러분! 함께 해요! 쭈!